반갑습니다. 유명한 선생님이신데? 어떻게 하라고 시작인가요? 한밤이 지났느냐 야, 너네 팀의 보물이다. 잘해, 잘해, 잘해. 첫 번째 미션 곡이 나왔어요. 다음 주에 관객들 앞에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에요. 관객이야? 다음 주요? 1주일 만에 어떻게 그래. 안무 양이 많더라고. 뭐가 안 좋은데? 뭐가 되게 안 좋은데 지금. 엄지발가락에 지금 감각이 없어요. 왜? 왜? 아픈가 봐. 좀 참아보려고 했는데 얘네가 창피했습니다. 도둑지우려고 하던데?